삼성 NX1은 크게 두가지의 무선 전송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나는 스마트폰과의 연동이며, 하나는 PC와의 전송입니다. 먼저 NX1을 스마트폰과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전화를 켜고, 뷰파인더 측면의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면 3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모바일 링크, 리모트 컨트롤을 지원하는 리모트 뷰파인더, 그리고 촬영한 사진을 즉각적으로 옮길 수 있는 퀵 트랜스퍼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스마트폰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의 NFC 테크를 통해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상의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되면 여러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무선 전송 기능인 퀵 트랜스퍼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트랜스퍼 기능의 경우 촬영한 사진을 즉각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혹은 촬영한 사진을 혹은 촬영한 사진을 바로 화상의 기능을 줄 수 있는 기능 역시 지원합니다. 다음은 PC와의 전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C와의 전송은 카메라의 재생 메뉴에 들어가서 상단의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스마트폰, PC, TV, TMS를 지원하며 PC의 경우 삼성 오토 백업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지원합니다. PC 자동 저장의 경우 같은 무선 네트워크 라우트의 카메라와 PC가 있어야 합니다. PC 자동 저장에서 확인을 누르고 카메라가 자동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하며 백업 PC로 사진을 저장하게 됩니다. 조사의 기능한 사진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설탕과 비 pest amel PARK 감사합니다.